이제 괜찮아. 네. 오셨어요? 가는 방향이라 들렸어. 네. 저 밖에 있을게요.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다녀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못 담아두겠어. 사고 나기 전날 밤 나 찾아왔을 때 그냥 보내서 미안해. 그날 충분히 평소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그렇게 느꼈는데도 널 그렇게 보냈어. 몰랐던 거 아니야. 모른 척 했던 거지. 미안해 은호야. 고은호 내가 지금 네 옆을 비우는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. 수정을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서. 그리고 그런 나를 지키려고. 내 잘못을 대신 책임진 사람이 있어. 너만이 아니라 나도 보호받고 있어. 나만이 아니라 너도 나를 지켜줬어. 지난 7년 동안. 오... 오... 오글거려요. 어렸을 때 내가 영웅이라는 민망한 소리도 잘했으면서. 난 이제 애가 아니잖아요. 너 아직 애야 열다섯밖에 안 돼.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? 아니요. 천천히 될래요. 지금이 나쁘지 않아요. 저한테... 어머니. 전원 저렐를 좋은 하루 ő암 감사합니다.